장애인의 잠재성과 예술성을 발견하고 개발하기 위한 미술 행사가 아산시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현예나 기자입니다.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아산시 갤러리 브레아에서 청소년 발달장애인 30명과 장애인 생활문화 활성화 미술 행사의 미술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습 및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장애인 미술의 잠재성과 예술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의미의 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톨페인팅 24작품, 넵킨아트 25작품 등 다양한 미술활동 프로그램 그리기 및 만들기와 작품 전시회로 행사가 진행되었고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충남협회 사무총장 정혜용, 시각장애인 회장 김영돈, 좋은이웃 김소당 회장, 곽경기 아산시장이 참석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